1. 성도인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억울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감옥이랍니다 소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도 이 감옥에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는 나는 정말 그럴 생각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는데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았던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넣고 증거의 열두 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열이고성 전투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패배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뿌리 뽑고 다시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휘말리게 되죠 그것은 가난 땅에 거주하는 족속으로서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부원 족속이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파친 조약을 맺자 이런 속임수를 모른 채 여우수와 족장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이 지나고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았으면 되었을 것을 속아서 파친 조약을 맺은 것이 억울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기부원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가난한 족속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기부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성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가난한 남쪽 지방의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4절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음이니라 기부원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앞에서 이 기부원을 먼저 치자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까지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자기들의 군대를 처음 덕원하여서 기부원으로 달려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기부원 사람들이 여호수와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라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속아서 맺은 약속도 약속이니 빨리 와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와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길가래에서 기부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속아서 맺은 억울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지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본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처조하지도 않았을까요?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부원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기부원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힘을 내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부원까지는 약 28km 정도 됩니다 게다가 길갈은 평지이고 기부원은 산지이죠 그러니까 이 28km나 되는 계속해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그들을 구원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될까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로스를 구하려 달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나라 연합군이 아브라함 앞에서 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군대에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와는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도망가는 이 아모리 다섯 왕들 또 그 군대들을 열심히 쫓아가면서 추격전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가난 남부 연합군이 베토론 비탈길을 내려달려 도망칠 때에 미처 여호수와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적들이 다 도망치게 되고 놓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내리치셨던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져지는 것처럼 큰 우박폭탄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진 것입니다 이때 가난 연합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성경은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우박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여우수하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우박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우수하가 이런 승리를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으로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고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 이틀 묵묵히 여우와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걸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다해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에 임했을 때에 이번에는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우박폭탄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와의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와가 여호와께 아래여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와가 이 아모리 족속들을 치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안 그래도 산지 거민들이고 빠르게 도망치는 이들을 놓치지 말고 무찔러야 되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게 되면 추격하기도 힘들고 숨어버리게 되면 찾기도 힘들어지게 되죠 그때 여호수와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듣는 앞에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소리친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원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세상에 누가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머물러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여호수와의 열심히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는데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의 24시간 동안 태양과 달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와의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던 것이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래서 여호수와의 군대는 대적들에게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밤을 기다렸겠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데 밤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우박폭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우박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싸우고자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는 여호와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기도가 허황돼 보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된다면 우리는 탐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 할지어다 여호수하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기본 전투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은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하 10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야기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에 시간상 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따라서 좀 부별해 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원수들을 내리치신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하가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던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6절부터 말씀은 여호수하가 아모리의 이 다섯 왕들을 어떻게 죽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켰던 아모리 다섯 왕들이 용쾌도 살아남아서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여호수하에게 보고했죠 그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하가 우선 그 굴을 돌로 막고 굳게 지켜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한 사람도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크게 살륙하여서 진멸하고 다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하가 명령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자 군사들이 굴문을 열고 다섯 왕들을 그 굴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 25절 그 왕들을 여호수하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 다 부른 겁니다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자 시작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탐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하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다섯 왕들은 출중한 사람들이었겠죠 화려한 갑옷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여호수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수하는 자기가 그 다섯 왕들의 목을 밟지 않고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가난한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 원수들을 계속 이렇게 밟아 나갈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지휘관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지옥의 불구덩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짓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찌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당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죠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에 참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이죠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만 봤어도 기부원 족속들과 화친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우수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책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억울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함께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 억울했던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기부원에게 속은 일 때문에 아모리 다섯 왕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견고한 성업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면 여우수와 그의 군대들은 그 다섯 성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부원에게 속은 일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일시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시에 다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속았지만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책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박폭탄까지 내려주셨죠 이것을 보고 여우수와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었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태양아 달아 머무를 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그냥 계속 말씀 순종하면서 잘 이렇게 늘 상승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이 순탄하게 자라갔습니까? 아니요 말씀 붙들고 출발했다가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또 다시 올라가로 하니까 말씀 붙들고 올라왔다가 또 아내를 팔아먹었다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운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삭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선택을 해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져라 억울해도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일해줄게 내가 악을 선으로 바꿔줄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해되는 일이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아프고 어렵고 힘들기만 한지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아마 어떤 분은 지금 그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새 날이 오는 것이 두렵고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한 그 하루 그 하루를 잘 버텨내라 견뎌라 억울해도 무너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라 어떤 분들은 자네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죠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게임만 하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그래도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도 밥 잘 먹여주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잠도 잘 채워줘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울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요수아는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안 될 것 같은 기도도 한번 해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니 제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아팠지 내가 왜 힘들어 했지 아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거지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내가 일해 줄게 나를 믿어라 억울해도 구원해 줄게 그러니 무너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사탄에게 밟히지 말고 사탄의 목을 밟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오 사랑하는 딸이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해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왜 아프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견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나를 주세요 영광의 나를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